1. 어그러진 계산 두툼한 구름이 햇살을 가로막고 있었다. 바깥에 나가면 새같이 얼어날 만큼 공기가 차갑다. 이런 날에 일부러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은 별로 없었다. 후지아 꽃집의 여점원은 가게 안쪽 작업대에서 장미를 넣은 꽃꽂이를 만들고 있었다. 근처 빌딩에 배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빌딩 2층에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개업을 한 것이다. 꽃주문은 전화로 받았다. 전화를 걸어온 남자손님은 장미를 적당히 넣어서 화려하게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손님의 예산을 듣고 그녀는 크게 실망했다. 귀하고 값비싼 꽃을 배합할 만한 액수가 아니었던 것이다. 결국 안개꽃을 조금 섞어 넣은 정도에 흔해 빠진 꽃꽂이가 나와버렸다. 불경기잖아. 다들 꽃에 돈을 쓸 여유가 없어. 주문 내용을 들은 주인은 체념한 듯이 말했다. 그리고 한숨을 섞어 이런 말을 하는 게 일과가 되었다. 아휴 이 근처에서 누가 좀 죽기라도 했으면 좋겠다만. 그럼 당장 바빠질 텐데. 에이 그런 벌받은 소리를. 그녀는 웃으며 나무랐다. 하지만 그가 하는 말이 딱히 농담만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어디선가 장례식을 하면 분명 꽃이 잘 팔렸다. 그 장례식과 관계가 있는 손님이 찾아온 것은 여자번의 작업이 반절쯤 진행됐을 때쯤이었다. 유리문을 여는 소리가 났다. 그와 동시에 안녕하세요라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자머니 입구를 바라보니 검은 코트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낯익은 얼굴이다. 여전히 쓸쓸한 표정이었다. 살빛이 하얀데다 여유여서 더욱더 그렇게 보이는 것이리라. 어서오세요. 여자 손님은 미소를 지으며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여기는 항상 따뜻하네요. 그렇죠? 하지만 너무 따뜻하면 좋지 않답니다. 아, 그렇기도 하겠네요. 여자 손님은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았지만 유리문 밖에 편의점 봉투가 놓여있는 게 보였다. 뭘 샀는지 봉투가 상당히 불룩했다. 오늘도 역시 늘 하던 그걸로요? 네, 국화를 중심으로요. 그리고 마거리트죠? 네, 그래요. 이 손님은 며칠 전부터 매일같이 찾아왔다. 올 때마다 사가는 꽃은 어김없이 국화와 마거리트였다. 그녀에 대해서는 주인이 잘 알고 있었다. 지난주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역 앞에서 일어난 그 사고는 너무나 참혹해서 이 동네에서도 꽤 화제가 된 모양이었다. 여자 손님이 꽃을 사가는 건 불단에 올리기 위해서 일터였다. 그렇게 생각하니 여점원은 꽃을 고르는 손길이 신중해졌다. 되도록 아름다운 꽃으로 챙겨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꽃을 받아든 여자 손님이 돌아가고 자리를 바꾸듯이 배달을 나갔던 주인이 돌아왔다. 그는 진열된 꽃들을 흘끔 쳐다본 뒤에 사카가미 씨가 왔었던 모양이지? 라고 말했다. 그래서 여점원은 그 여자 손님의 성씨가 사카가미였다는 게 생각났다. 아, 네. 또 국화하고 마거리트? 맞아요. 음, 주인은 팔짱을 꼈다. 정말 딱하지 뭐야. 아직 한참 젊은 나이에 방금 그 근처를 지나왔는데 집도 새로 지은 것 같더라고. 이제부터 행복이 시작되려는 찰나에 아휴, 가엾어라. 다시 좋은 사람이 나타나겠죠. 미인이던데요, 뭘. 음, 그건 그래. 한번 말을 건네보시는 거 어때요? 잘 어울리시는데? 아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주인은 손사래를 쳤지만 그리 싫지는 않은 얼굴이었다. 그는 내년에 마흔이 되는 나이인데도 아직까지 독신이었다. 2장 사카가미 나오코가 꽃과 편의점 봉투를 안고 집 앞까지 왔을 때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옆집 정원에 아베, 기누에가 나와 있었다. 안녕하세요. 나오코도 인사를 건넸다. 이 동네에 이사한 게 거의 비슷한 시기이기도 해서 기누에는 이웃 간의 교제가 적은 나오코가 유일하게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었다. 나오코보다 다섯 살이 많고 얼마 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이 있었다. 쇼핑 다녀와요? 네, 그랬구나. 저기, 우리 집에서 차라도 한 잔 할까요? 선물 들어온 케이크가 있는데. 부침성 있는 웃음과 함께 기누에가 말했다. 상을 당한 이웃을 어떻게든 위로해 주려는 표정이었다. 아, 고마워요. 근데 잠깐 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그래요? 혹시 내가 도와줄 일은 없어? 혼자서는 힘든 일도 많을 텐데. 나오코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게 제사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그럴만도 했다. 남편이 죽은 지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되었다. 초 7일은 장례식 때에 함께 치렀다. 그건 기누에도 알고 있을 터였다. 아니요. 남편의 짐을 정리하는 일이라서요. 아, 하고 기누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이 그 즉시 흐려졌다. 아, 그렇다면 방해하지 않는 게 좋겠네. 미안해요. 아니야. 나한테는 신경 쓸 거 없어. 네, 그럼 실례합니다. 나오코가 현관문을 열려고 하자 기누혜가 다시 말을 건네왔다. 나오코 씨,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말해.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요. 나오코는 다시 머리를 숙였다.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낸 가엾은 여자라고 생각하는 걸까. 텔레비전에 흔해 빠진 드라마에 나오는 이미지를 떠올렸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녀 역시 그런 드라마의 등장인물이 되고 싶은 모양이다. 물론 친절하게 해주려는 마음도 있겠지만. 나오코는 다시 한 번 인사를 건네고 집에 들어왔다. 문을 닫은 뒤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거실 소파에 짐을 내려놓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흠친 놀라 한순간 우두커니 서 있다가 겨우 전화대로 다가갔다. 전화를 건 사람은 대학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다. 요즘도 전화로 자주 얘기를 나누었다. 나오코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콘서트나 뮤지컬을 함께 보러 다니던 사이였다. 그리고 독신 생활이 길었던 그녀도 마침내 작년에 결혼했다. 결혼 생활이라는 거 생각보다 훨씬 더 따분하더라 라는 게 요즘 그녀의 입버릇이었다. 지금 괜찮아? 음 잠깐이라면. 사실은 괜찮지 않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면 공연이 상대의 관심을 끄는 일이 들터였다. 기분은 어때? 좀 진정이 됐니? 응 조금. 잠은 제대로 자. 밥은 먹고. 잠도 자고 밥도 먹어.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도 걱정이 되는데 넌 우울할 때는 도무지 움직이질 않는 사람이라서. 어지간히 연약한 여자로 보이는 모양이다. 아냐. 정말 괜찮아. 할 일이 많아서 우울할 틈도 없어. 어어.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걱정해줘서 고마워. 아냐. 그보다 내일 시간 있니? 내일? 어. 콘서트 티켓이 우연히 손에 들어왔어. 있잖아. 나우코도 가고 싶어했던 그 콘서트. 어. 생각났다. 평소 같으면 펄쩍 뛰며 반길 이야기였다. 가자. 어? 이래저래 힘든 시기겠지만 가끔씩은 기분 전환을 하는 게 좋아. 친구의 배려가 가슴에 뭉클하게 스메다. 그 콘서트 티켓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아마도 실의에 빠진 친구에게 힘을 주려고 일부러 여기저기 손을 써서 구했을 터였다. 그런 친구의 우정에 응하고 싶었다. 하지만 미안해. 내일은 못 갈 것 같아. 아 왜? 무슨 일이 있어? 시부모님이 오시기로 했어. 유품 정리하려고. 그런 날에 내가 없으면 무슨 말 들을지 몰라. 다른 날에 오시라고 할 수는 없을까? 유품 정리는 언제라도 할 수 있잖아.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일이 아니면 안 된대. 정말 안타깝지만 누구 다른 사람하고 다녀와. 아 그래. 그럼 다음에 좋은 티켓 들어오면 또 연락할게.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할 테니까 그때는 꼭 가자. 응. 그래줄래? 미안해. 전화를 끊은 뒤 나호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 친구는 분명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전화를 해올 것이다. 엄청나게 매력적인 계획을 들고. 그땐 또 어떤 말로 거절해야 하나. 그걸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눈앞이 캄캄해졌다. 모두들 그녀를 도와주려 하고 있었다. 남편을 잃은 가엾은 여자를. 제발 날 좀 가만 내버려둬. 나호코는 소리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날 가만 내버려둬. 날 이 집에서 끌어내려고 하지 말라고. 3장 인터폰에 차인벨이 울렸을 때 나호코는 2층 침실에 있었다. 방바닥에 주저앉아 침대 가장자리에 머리를 얹고 있었다. 잠이 든 건 아니지만 벨 소리에 곧바로 반응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두 번째 차인벨 소리까지 듣지 않으면 안 되었다. 기분이 더욱더 어두워졌다. 또다시 누군가 날 괴롭히려 하고 있다. 무시해버릴까도 생각했지만 그럴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다. 차인벨을 누른 사람이 아베 기누에인지도 모른다. 그녀는 나호코가 집에 들어오는 걸 봤으니까. 응답이 없으면 걱정이 되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서둘러 방을 나와 복도 벽에 설치해둔 인터폰용 수화기를 들고 네 라고 작은 소리로 말했다. 경찰에서 나왔는데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웃 사람의 귀를 의식했는지 얼마간 작게 낮춘 듯한 말투였다. 네. 나호코의 가슴 속에서 심장이 한 차례 크게 출렁였다. 잘 들리지 않았다고 생각했는지 남자는 다시 한 번 말했다. 경찰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내리마 경찰서에서 왔어요. 온몸이 후끈해졌다. 아, 네. 그 말만 하고 나호코는 계단을 뛰어내려가 대문을 열었다. 문 밖에 거무수레한 양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나이는 서른이 조금 넘었을까? 키가 크고 어깨 폭이 넓었다. 그러면서도 얼굴은 말라서 뺨이 뾰족하게 도드라졌다. 갑작스레 미안합니다. 남자는 경찰 수첩을 내보였다. 처음 보는 그 검은 수첩은 나호코가 막연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무슨 일이시죠? 잠깐 물어볼 게 있어서요. 그렇게 말하고 남자는 옆집이 좀 마음에 걸린다는 몸짓을 보였다. 나호코는 망설였다. 남자를 집안에 들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여기서 얘기를 주고받으면 옆집의 기누에가 눈치챌 우려가 있었다. 남자의 용건이 뭔지 알지 못하는 터에 혹시라도 그녀의 귀에 얘기 소리가 들어가는 건 싫었다. 결국 나호코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했다. 남자는 신뢰합니다라면서 들어왔다. 그리고 명함을 내밀었다. 내리 경찰서 형사 이름은 가가 교이치로 방에까지 들어오라고 해도 좋을지 어떨지 몰라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가가는 현관의 선체로 양복 안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 사람을 아시죠? 나호코는 침을 꿀꺽 삼키고 손을 내밀어 사진을 받았다. 어떤 사진이든 동요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그 사진에는 그녀가 예상했던 인물이 찍혀있었다. 한 남자가 작업복 차림으로 어딘가의 모델하우스 앞에서 웃고 있었다. 스스럼 없이 웃는 그 얼굴이 나호코의 가슴을 찔렀다. 나카세 씨군요. 어떻게 아시는 분인가요? 아는 사람이라기보다 이 집을 담당했던 건축사예요. 신이치 주택회사에. 거기까지 말하자 가가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진을 받아 다시 호주머니에 넣었다. 이분이 여기 자주 왔었다고 하던데요? 자주라고 할 정도는 아니에요. 몇 달에 한 번씩 집 점검을 해주러 오셨죠. 이 집은 주택회사에서 완공 후 판매한 주택이었다. 2년 전쯤 구입했다. 정기적으로 보수 점검을 해준다는 것도 계약사항 중 하나였다. 최근에는 언제 왔었죠? 가가는 입가에 열분 웃음을 띄었다. 조금이라도 나호코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는 것인지 모른다. 하지만 효과는 전혀 없었다. 한 달 전쯤이었나? 2년 차 점검 때문에 왔었어요. 기억을 더듬는 표정으로 나호코는 대답했다. 그 이후로는 오지 않았던가요? 네. 확실하죠? 네. 나호코는 턱을 당기며 가가를 슬쩍 올려다보았다. 형사는 아직 그녀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 바람에 그녀는 그만 시선을 돌려버렸다. 저 나카세 씨가 무슨... 마음에 걸려서 아니 그보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그녀는 물었다. 아... 실은 이 사람이 행방불명이에요. 일주일 전부터. 그래요? 이달 20일에 친구를 만난다면서 집을 나간 뒤로 돌아오질 않았어요. 회사 쪽도 계속 무단결근을 하고 있고요. 저런 가족분들이 걱정하시겠네요. 부인 쪽에서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단서가 나오질 않아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상의를 해왔어요. 나카세 씨 부인의 오빠하고 제가 잘 아는 사이라서요. 그러셨군요. 나호코는 조금 전에 받아든 명함에 다시금 시선을 떨구었다. 소속은 수사일과라고 적혀있었다. 살인사건을 전담하는 부서일 거라는 텔레비전 등을 보면서 얻은 지식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어... 전화는 어떻습니까? 전화요? 음... 나카세 씨에게서 혹시 전화가 걸려온 일은 없었습니까? 점검 나오기 전에는 전화를 하지만 그 이외에는... 정말인가요? 가가 형사는 나호코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마음속까지 꿰뚫어보려는 것만 같았다. 정말이죠. 그런 일에 왜 제가 거짓말을 하겠어요? 생각지 않게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부자연스러웠는지도 모른다고 내심 걱정을 했지만 가가는 그리 신경 쓰는 기색도 없이 다시 이런 말을 했다. 나카세 씨의 행방불명에 대해 뭔가 지피는 게 있다든가 이 문제와 관련해 생각나는 일은 없습니까? 어떤 사소한 거라도 좋습니다. 없어요. 우리는 그저 단순한 고객이었을 뿐이에요. 가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건 이해했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나호코의 대답을 미리 예상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인 것이다. 실은 나카세 씨 집에 이상한 전화가 왔었어요. 나카세 씨가 행방불명 되기 얼마 전에요. 전화를 받은 건 나카세 씨의 부인이었다고 하던데 이상한 전화라뇨? 당신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다. 상대는 2년 전에 들어선 뉴타운에 사는 유부녀다. 전화한 남자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 저런... 그래서 나카세 씨의 직장에 문의해봤더니 신이치 주택이 2년 전에 관여했던 뉴타운이라면 이 지역뿐이라고요. 게다가 나카세 씨가 담당했던 집이라면 몇 군데 안 되죠. 구체적으로 나카세가 담당했던 집이 몇 군데인지 가가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이 형사는 상당한 사전 조사를 한 끝에 자신을 찾아온 것이라고 나우코는 생각했다. 우리는... 아니, 나는 관계없어요. 그녀는 딱 잘라 말했다. 나카세 씨하고 바람을 피우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군요. 아,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전화가 있었던 이상 그리고 장본인인 나카세 씨가 행방불명이 된 이상 일단 조사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다른 사건에 휘말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사건이라는 부분을 형사는 강조해서 말했다. 어디 다른 집의 얘기 아닌가요? 아무튼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상중에 이런 말까지 듣다니 정말 너무하는군요. 나우코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억누를 수 없었다. 아, 미안합니다. 큰 결례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남편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다고요? 네. 어, 그럼 잠깐 분향을 하고 싶군요. 경찰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교통사고 피해자라는 말을 듣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어, 하지만 안 될까요? 너무 사양하면 이 가가라는 형사는 도리어 수상하게 생각할 것 같았다. 그래서 나우코는 정 그러시다면 이라고 말하며 슬리퍼를 꺼내놓았다. 1층 방에 작은 불단이 있었다. 이번에 급하게 구입한 것이다. 남편 다카마사의 영정사진이 액자에 들어있다. 액자 옆은 꽃이 장식되었다. 불단 앞에서 합장한 다음 가가는 정조한 채로 몸을 나우코 쪽으로 돌렸다. 어, 상대가 한눈을 팔다 일어난 사고라고 들었습니다만 그것까지 사전에 조사하고 온 모양이었다. 남편이 자기 차에 타려고 하는 순간에 트럭이 엄청난 속도로 달려들었어요. 사각지대여서 못 봤다고 그 운전기사가 말했대요. 당신도 그 장면을 네 나우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자리에 있었어요. 날 여기에 데려다 준 다음의 일이어서 역에 데려다 준 건 무슨 일 때문이었습니까? 시즈오카에 계신 친정어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날 밤 간병을 가려던 참이었어요. 짐이 많아서 남편이 남편이 차로 배웅해 줬죠. 정말 힘든 일을 겪으셨군요. 당연히 시즈오카에도 못 가신다. 시즈오카에도 못 가셨겠네요. 어머니께는 큰 불효를 했어요. 사고가 일어난 게 며칠이죠? 지난주 20일이에요. 20일이에요. 오후 6시쯤이었어요. 20일 수첩에 적어넣고 가가는 고개를 갸웃했다. 낙하세씨가 행방불명된 날이군요. 그게 무슨 문제라도? 아니요. 별 의미는 없어요. 그냥 우연한 일이라서요. 그래서 배상 청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고 운전자가 보험 가입을 안 해서 난처한 참이에요. 아는 변호사 선생님이 일을 맡아주셨지만요. 음 그래요. 요즘 그런 경우가 많더군요. 시즈오카에 가는 건 근데 언제 결정하셨던 거죠? 사고 나기 2, 3일 전에요? 아내가 없는 동안 남편께서는 혼자 지내셔야 했겠군요. 함께 따라가겠다는 말은 안 하던가요? 그 사람이 워낙 바빠서 게다가 내가 친정에 가는 것도 실은 그리 달갑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남편분들이 많죠. 아내를 독점하고 싶어서 그럴까요? 글쎄요. 그러면 시즈오카이는 혼자 가실 예정이었습니까? 아니요. 고향 친구가 아직 독신이고 이 근처에 살아요. 마침 그 친구도 오랜만에 고향에 가겠다고 해서 같이 가기로 했어요. 역에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친구도 사고를 목격했어요. 그녀는 조금 전에 전화를 걸어온 친구와는 다른 사람이었다. 최근에는 그다지 왕래도 없었다. 그래요? 가가는 부쩍 관심이 생겼다는 듯한 표정을 보였다. 괜찮으시다면 그 친구분의 이름 연락처를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그건 괜찮지만 왜 그러시죠? 나카세 씨 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을 텐데요? 확인을 해야 하거든요. 어떤 내용이든 얘기를 들으면 일단 확인하는 건 우리의 의무 같은 거라서요. 형사가 무슨 목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나우코는 잘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보고 역시 섣불리 그의 말을 거스르는 건 좋지 않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사고 난 20일은 역에 나가기 전까지 내내 집에 계셨어요? 친구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록하더니 가가는 물었다. 나가기 조금 전에 이웃집에 잠깐 인사를 갔었어요. 그 이외에는 내내 집에 있었죠. 그렇군요! 가가도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우코는 그를 형관까지 배웅했다. 나카세 씨 집에 걸려온 그 전화 말인데요. 구두를 신으며 가가는 말했다. 누가 그런 전화를 했는지 혹시 짐작 가는 사람은 없습니까? 여기서 이름을 말해주셔도 절대로 입 밖에 내지 않겠습니다. 저한테 그런 걸 물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게다가 그런 비겁한 짓을 할 사람도 전혀 짐작이 안 가고요. 아 그렇습니까?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형사가 나가자 나우코는 얼른 문을 잠가버렸다. 다리 힘이 빠지려는 걸 가까스로 버티며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 형사가 깔고 앉았던 방석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유키노부 씨라고 그녀는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그것은 나카세의 이름이었다. 4장 나우코가 사카가미 다카마사와 결혼한 건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의 일이다. 다카마사는 서른다섯 나우코는 스물일곱 이었다. 두 사람 모두 도교의 제약회사에 다녔다. 하지만 부서가 전혀 달라서 나우코는 친구를 통해 소개받을 때까지 다카마사의 얼굴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다카마사 쪽에선 그녀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있었다. 사원식당에서 처음 본 뒤로 내내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 했다. 서로 알게 된 뒤로는 자주 전화를 걸어왔다. 딱히 교제하는 남자도 없으니까 라는 이유만으로 나우코는 그와 몇 번 식사를 함께했다. 이윽고 그가 청혼을 했다. 몇 번째 데이트 때였는지 나우코는 분명하게 기억도 나지 않는다. 긴자의 프랑스 요리점에서 식사한 뒤였다는 것만 희미하게 기억에 남았을 정도다. 키스조차 하지 않았을 때라 이 청혼은 솔직히 당황스러웠다. 결혼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이런 일은 좀 더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어떤 일이든 자기 좋을 대로 추진한다는 건 다카마사의 결점 중 하나였다. 성실해 보이는 다카마사에게 호감을 품기는 했지만 남자로서 매력을 느낀 건 아니었다. 만날 약속을 한 뒤에도 가슴이 뛰는 일 따윈 한 번도 없었다. 친구와 콘서트에 갈 약속을 했을 때가 오히려 훨씬 더 두근두근 했다. 그래도 주위의 추천에 떠밀리는 모양새로 나우코는 결혼 승략을 했다. 자신의 나이가 슬슬 신경 쓰이는 때이기도 했다. 동료들은 차례차례 결혼해서 회사를 떠나갔다. 독신으로 계속 회사에 남아있어봤자 좋을 일은 하나도 없다는 마음도 들었다. 결혼하면 이 사람이 좋아질지도 모른다. 이런 형태의 결혼도 있는 거다. 나우코는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이해시키기로 했다. 교회에서의 결혼식도 200명 넘게 출석한 피로연도 그녀에게는 딱히 즐거운 추억이 아니었다. 인상에 남은 것은 유난히 썰렁한 기분으로 친지의 연설을 들었던 것 정도일까? 양초 서비스 때에 남편 친구들이 양초에 무슨 장난을 쳤는지 도무지 불이 켜지지 않았던 건 그저 불쾌하기만 했을 뿐이다. 그래도 괜찮을 거야 라고 그녀는 믿었다. 시간이 지나면 결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할 날이 올 거라고. 하지만 다카마사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내로 붙잡아 놓고 안심을 했는지 다카마사는 그 즉시 횡포함을 고스란히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가가 형사가 말한 대로 그는 아내를 독점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나오코는 그것이 애정이라고 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다. 그는 나오코가 한 발이라도 집 밖에 나가는 걸 병적으로 싫어했다. 친구들과 쇼핑을 나가는 것 조차 이러니 저러니 트집을 잡아 방해를 했다. 문화교실에 가는 것도 집안일에 소홀해진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다카마사는 아내를 자신의 성욕을 채우고 자기만을 위해 움직이는 인형으로 만들 생각인 모양이었다. 나오코는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어느 여자애를 자주 떠올렸다. 그녀는 나오코가 다른 친구와 놀거나 친하게 지내면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상대 친구를 괴롭히곤 했다. 다카마사가 하는 것이 그때 그 아이와 똑같다고 항상 생각했다.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나는 거라 생각하면 나오코는 암울한 기분이 되었다. 아직 아이도 없고 삶의 보람이랄 게 그녀에겐 없었다. 자기 멋대로 구는 어린아이가 그대로 어른이 된 듯한 남편이 집에 돌아오기만을 그저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하루하루였다. 2년 전에 다카마사가 오래도록 염원하던 단독주택을 마련했을 때 조차도 전혀 신이 나지 않았다. 신축건물 특유의 냄새를 풍기는 집에 첫발을 들였을 때 처음으로 그녀가 생각한 건 여기가 내가 죽을 자린가 하는 것이었다. 그런 때에 나카세 유키노부가 나타났다. 건축사 나카세입니다. 현관에서 명함을 내밀며 인사하는 그를 나오코는 지금도 또렷이 떠올릴 수 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은 장난꾸러기 소년 같았고 하얀 이가 상큼해 보였다. 다카마사가 회사 일로 바빠서 새집에 관한 설명은 주로 나오코 혼자 듣게 되었다. 나카세는 그 설명을 하러 찾아온 것이었다. 그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나오코는 마음이 끌렸다. 그 역시 남편과 똑같이 소년 같은 면이 남아있는 남자였다. 하지만 나카세가 지니고 있는 건 자기 멋대로 구는 행동이 아닌 순수함이었다. 제가 담당한 집을 고객님께 보여드릴 때는 역시 긴장이 돼요. 어떤 집이든 나름대로 열정을 쏟아부어 지었으니까요. 학교 담임선생님께 내 내 내 아이의 성적을 들을 때 심정하고 똑같죠.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나카세의 눈은 반짝반짝 빛나 보였다. 자신의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라고 나오코는 생각했다. 집에 대한 설명이 끝난 뒤 나오코는 그를 위해 홍차를 준비했다. 새집 거실의 새 응접 세트에서 그녀는 나카세와 마주 앉아 홍차를 마셨다. 나카세는 나오코보다 한 살 위였다. 결혼은 했지만 아이는 없다고 했다. 놀랍게도 중매 결혼 이었다. 상사가 소개해 줬어요. 거절할 이유가 딱히 생각나지 않아서 결혼 했습니다. 아마 사실과는 다른 말 일 거라고 나오코는 생각했다. 실제로는 분명 상대 여자가 마음에 들었을 거다. 그래도 나오코는 이런 멋진 사람이 중매로 결혼하다니 어쩐지 아깝다고 느꼈다. 그 한 달 뒤에 다시 나카세가 찾아왔다. 정기 점검이었다. 뭔가 잘못된 곳은 없느냐고 묻는 그에게 나오코는 두세 가지 마음에 걸린 것을 지적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처리해 주었다. 그 뒤 그녀는 다시 홍차를 준비했다. 커피보다 홍차를 좋아한다고 말했더니 나카세는 무릎을 쳤다. 음 그렇다면 아주 좋은 가게가 있어요. 그는 어느 홍차 전문점을 알려주었다. 아 실은 일하는 틈틈이 슬쩍 홍차 향기 즐기러 찾아가기로 합니다.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않는 비밀 비밀 장소죠. 장난 끄러기 소년 같은 얼굴로 그는 말했다. 그리고 며칠 뒤 쇼핑을 나갈 기회가 있어서 그 참에 나오코는 낙하세가 알려준 홍차 전문점에 들렀다. 영국풍의 찻집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다. 테이블이며 의자에 원목을 넉넉히 사용해서 오히려 남국풍이라고 할 수 있었다. 아마도 홍차의 원산지인 스리랑카 실론의 분위기를 겨냥한 모양이었다. 나오코는 구석자리에 앉아 밀크를 듬뿍 넣은 시나몬 티를 주문했다. 그러는데 나카세 유키노브가 가게에 들어왔다. 완전한 우연이었다. 나오코는 가슴이 콩닥거리는 걸 느꼈다. 솔직히 그가 올지도 모른다는 기대는 품고 있었다. 그는 나오코가 와 있는 걸 금세 알지 못한 눈치였다. 일단 다른 자리에 앉은 뒤에야 그녀 쪽을 보고 놀란 얼굴을 했다. 나카세는 그녀가 혼자라는 걸 확인하더니 자리를 옮겨도 괜찮겠냐고 물었다. 나오코로선 싫을 리가 없었다. 집 밖에서의 만남은 그때까지와는 또 다른 두근거림과 흥분을 주었다. 나카세 쪽도 평소보다 느긋한 표정이었다. 그 이후로 나오코는 이따금 그 홍차 전문점을 찾았다. 대개는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두시경이었다. 나카세가 들리는 게 그때쯤이라는 걸 그의 입을 통해 들었기 때문이다. 무덤덤한 나날 속에서 나오코에게 유일하게 즐거운 시간 이라고 해도 좋았다. 어쩌다 길이 엇갈려 만나지 못하는 날은 기분이 한없이 우울하게 가라앉았다. 집에 6개월째 점검 때에도 나카세는 찾아왔다. 침실바닥이 삐걱거린다는 것을 그에게 말했다. 솔직히 그를 침실에 들이고 싶진 않았다. 부부관계를 암시하는 것들이 여기저기 널려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편 다카마사가 삐걱거리는 바닥을 먼저 알아챘다. 다음 점검 때에 꼭 수리를 받으라고 나오코에게 지시했던 것이다. 나카세는 묵묵히 침실바닥을 수선했다. 그의 시선은 방 안에 다른 곳으로는 일절 향하지 않았다. 특히 더블베드 쪽은 의도적으로 시선을 피하는 것처럼 보였다. 아이를 낳을 계획은 없어요? 거실로 돌아왔을 때 나카세가 물었다. 침실을 보여준 뒤였기 때문에 나오코의 귀에는 노골적인 질문처럼 들렸지만 그로서는 아마 깊은 뜻은 없는 질문이었을 것이다. 남편 쪽에서도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나도 이제 그리 젊은 나이가 아니라서 아니요. 부인은 젊으세요. 대단히 고마워요. 그보다 나카세 씨야말로 아이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왜 그런지 더 이상 부부 같지도 않은 사이가 됐어요. 나카세 씨야말로 그렇군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끼리 함께 산다는 건 역시 어렵더라고요. 가치관이 다르다고 할까? 그런 나카세의 말에 자신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는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의 말을 했다는 게 어렴풋이 기억날 뿐이다. 하지만 그녀의 기억에 선명하게 남은 건 그 직후에 나카세와 서로를 마주 보았던 일이었다. 이윽고 그는 가만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녀가 저항하지 않자 극히 자연스럽게 끌어안았다.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던 무언가가 나우코의 마음속에서 빠져나갔다. 작은 기울어짐은 곧바로 거대한 흔들림으로 변했다. 눈사태에 휘말리듯이 나카세에 대한 마음이 급격히 온몸을 지배하는 걸 그녀는 어떻게도 막을 수 없었다. 이른바 불륜관계가 그날부터 시작되었다. 5장 아베 잠깐 시즈오카 시즈오카 친정집 전화번호를 적은 메모를 갖고 왔었어요. 그 밖에는 어떤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 밖에? 그냥 평범한 얘기였어요. 요새 쓰레기장에 까마귀가 많아졌다든가 한밤중에 오토바이 쪽이 돌아다녀서 시끄럽다든가 네. 부인한테 뭔가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까? 특이한 점이라뇨? 어떤 거든 괜찮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어휴, 그야 그런 엄청난 사고를 당했으니 지독기 침을 했죠. 아뇨, 아뇨. 사고 나기 전 얘기입니다. 부인이 이쪽으로 인사하러 왔을 때요. 사고 나기 전 이요? 글쎄요. 별로 특이한 점은 없었던 것 같은데 어, 아, 그러고 보니까 웬일로 말수가 좀 많았던 것 같기는 하네요. 그 부인 쪽에서요? 평소에는 그런 일이 없었던가요?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어느 쪽이냐 하면 말수가 상당히 적은 편이거든요. 이야기를 나눈 건 어느 정도였죠? 글쎄, 한 10분쯤 됐을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는 질문인지 알 수 없어서 기누에는 답답해지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어디선지 물이 튀어서 남자의 발치를 적셨다. 남자는 풀쩍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옆을 돌아보니 아들 고혜이가 물총을 들고 집 뒤편 그늘에 숨어 있었다. 고혜이 뭐 하는 거야? 그녀가 나무라자 아이는 반대쪽으로 달아나버렸다. 아우, 미안해요. 괜찮으세요? 남자의 발치를 보며 기누에는 사과했다. 아,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카가미 씨 부인하고는 평소에 친하게 지내셨던가요? 아, 친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서로 맛있는 거 하면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러죠. 이웃이니까. 사카가미 씨가 사망한 뒤로 저 집에 가신 일은요? 네, 갔었어요. 장례식 다음 날이었나? 마침 송이버섯밥을 해서 좀 들고 갔죠.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할 것 같아서요. 그때 일은 기누에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나우코는 송이버섯밥을 받고는 고맙다고 하면서 차라도 한잔 하고 가라고 했다. 홍차를 마시며 둘이서 두서없는 얘기를 나누었다. 나우코는 담담하게 사고 때의 상황을 말했다. 그래서 이젠 충격이 좀 가라앉은 모양이라고 기누에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금세 깨달았다. 무심코 주방 쪽으로 시선을 던졌을 때 냉동 식품이며 냉동해둔 밥 등이 바깥에 나와 있는 게 보였던 거다. 아마 자신을 위해 요리할 생각조차 없는 모양이었다. 송이버섯밥을 가져오길 잘했다고 기누에는 생각했다. 그런 얘기를 들려줬더니 남자는 잠시 생각에 잠겨있었다. 그러고는 퍼뜩 정신을 차린 듯한 표정을 짓더니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6장 시나몬티를 다 마시고 잠시 앉아 있었더니 늘 보던 웨이트리스가 다가와 한 잔 더 드시겠느냐 고 물었다. 낙하새와 만날 때마다 항상 리필을 부탁했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은 괜찮아요. 나우코의 말에 웨이트리스는 미소를 지으며 물러갔다. 더 이상 이 찻집에는 오지 않는 게 좋겠다고 나우코는 생각했다. 그 사람을 생각하기 위해 찾아왔지만 이토록 가슴이 미어질 줄은 생각도 못했다. 차값을 내고 가게를 나섰다. 생각해보니 자신이 홍차값을 내는 것도 오랜만이었다. 집에 돌아가려면 한정거장 전차를 타야 했다. 그래서 나우코는 역을 향해 터벅터벅 걷기 시작했다. 나카세는 항상 회사에 라이트벤을 몰고 왔지만 그에게 집에 바래다 달라고 한 적은 없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띄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먼 하늘이 저녁 노을로 불그스름해져 갔다. 인도를 걷고 있으려니 뒤쪽에서 누군가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자신과는 관계없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오면서 발소리가 느려진 것을 깨닫고 나우코는 뒤를 돌아보았다. 내리막 경찰서에 가가 형사가 걸어오면서 고개를 숙였다. 내 뒤를 밟았어요? 나우코가 묻자 가가는 겸연쩍은 듯한 얼굴을 했다. 뭐 잠깐 걸으면서 얘기할까요?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더니 역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나우코는 아침에 이웃집 아베 기누에 에게서 들은 얘기를 떠올렸다. 어제 경찰에서 나온 사람이 시시콜콜 질문을 했다는 것이었다. 이 형사가 자기를 의심하는 거라고 나우코는 확신했다. 그 뒤로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20일에 나카세 유키노부 씨와 만날 약속을 했다는 사람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요. 회사 관계자 학생 시절 친구까지 모두 다 알아봤는데 아무도 약속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어서 빨리 역에 도착했으면 좋겠다고 나우코는 생각했다. 그곳까지의 길이 유난히 멀게만 느껴졌다. 음 남편이 아내한테 거짓말을 하고 외출을 했다. 그건 어떤 때일까요? 애인을 만날 때라는 말을 하려는 거군요. 그리고 그 상대가 나라는 거고요. 사카가미 나우코 씨 가가는 멈춰 섰다. 조금 전에 당신이 홍차 전문점에 갔던 것도 알고 있어요. 나우코는 앗 하는 소리가 나올 뻔했다. 그런 그녀에게 가가는 이어서 말했다. 그쪽 웨이트리스에게 나카세 씨 사진을 보여주고 물어봤어요. 조금 전에 나가신 여자분하고 이 남자가 함께 온 적이 있었느냐고요. 웨이트리스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굳이 말할 것도 없겠죠. 나우코는 대답하지 않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태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어쩌면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미행당한다는 것도 모르고 그 찻집에 가다니. 나우코 씨 가가가 쫓아왔다. 나카세 씨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몰라요. 나우코는 고개를 저었다. 나카세 씨 하고 차를 마신 적은 있어요. 집에 대한 문제로 몇 가지 상의한 것뿐이에요. 특별한 관계였다느니 하는 일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설명을 내가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받아들이지 못하셔도 그게 사실이니 어쩔 수 없죠. 드디어 역에 도착했다. 나우코는 티켓 발매기 쪽으로 뛰어갔다. 나우코 씨 큰소리 내지 마세요. 남들이 쳐다보잖아요. 그럼 이것만 알려주세요. 나카세 씨는 살아있습니까? 가가의 질문에 나우코는 눈을 눈을 둥그렇게 뜨고 말았다. 그리고는 급히 얼굴을 돌리고 개표기를 향해 걸었다. 나우코 씨 난 아무것도 모른다니까요. 자동 개표기를 지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플랫폼으로 향했다. 가가는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다. 마침 때맞춰 들어오는 전차에 얼른 올라갔다. 가슴의 두근거림은 좀 채 가라앉지 않았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주택가에 시선을 던지며 나우코는 이제 그만 끝장인지도 모른다 생각했다. 모든 게 다 오산이었다. 역시 처음부터 잘못된 길로 들어섰던 것이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 그걸 실행에 옮길 생각이야. 나카세 유키노브가 중대한 결심을 밝힌 건 지금으로부터 2주일 전의 일이었다. 두 사람은 항상 만나는 홍차 전문점 근처의 호텔에 있었다. 하지만 만일 실패하면 그 뒷말을 나우코는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었다. 그건 너무도 끔찍한 상상이었다. 당신을 언제까지나 그런 사람 옆에 놔둘 수는 없어. 아직 한참 젊은데 앞으로의 인생을 그런 놈한테 바칠 생각이야? 그런 건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그렇다면 이제 길은 한 가지 밖에 없어. 그럴까? 자신들이 꾸미고 있는 일을 세상 곱씹어보며 나우코는 몸이 파르르 떨리는 걸 느꼈다. 그건 남편 다카마사를 살해하자는 얘기였던 것이다. 애초에 그녀의 충동적인 말 한마디가 계기가 되었다. 침대 안에서 무심코 중얼거렸던 것이다. 죽어버리면 좋을 텐데. 그 얼마 전에 시댁에 갔던 일 때문이었다. 남편의 친가는 후쿠이 현이다. 낡은 일본 가옥에 사카가미 집안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남편 다카마사는 사형제의 장남이고 세 명의 시동생 중 둘은 아직 독신 이었다. 큰 며느리인 나우코는 가정부처럼 일을 해야 했다. 아니 노예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할지도 모른다.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그녀에게 떨어진 일은 모두 합해 십여 명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메뉴는 미리 정해졌고 그 재료만 컴컴한 부엌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활동하기 편한 옷과 앞치마를 잊지 말고 챙기라고 남편이 말했던 이유를 그때서야 알았다.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식사하는 동안 나우코는 잠깐 자리에 앉을 수조차 없었다. 정신없이 요리를 나르고 술을 내가고 빈 그릇을 물렸다. 형수님 힘드시겠네. 이제 어머니한테 맡기고 좀 쉬세요. 보기에도 딱했던지 시동생 중 한 명이 말했다. 하지만 그 다음에 튀어나온 남편의 말에 나우코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괜찮아. 이런 일 시키려고 데려왔는데 뭘. 어머니는 가만히 계세요. 장남이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어머니가 일을 하시면 되겠어요. 사람들이 알면 한심하다고 할 거 아니야. 그때 나우코는 지저분한 젓가락을 치우던 참이었다. 젓가락의 날카로운 끝으로 남편의 비개살 붙은 목덜미를 쿡 찔러주고 싶었다. 야 우리 형님 대단하시네. 도쿄에서 참 용쾌도 형수님 같은 여자를 찾아냈다니까. 이런 바보야 찾아낸 게 아니야. 교육 시킨 거지. 살살 봐주면 기어오르니까 평소에 바짝 조여야 돼. 너희도 마누라 얻으면 절대로 만만하게 대해서는 안 돼. 여자라는 건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라고. 술냄새를 풍기며 다카마사는 큰 소리를 땅땅 치고 있었다. 나우크에게 주어진 일거리는 그것뿐이 아니었다. 집안 달청소를 거들고 자리 보전하고 누운 시할아버지 시중까지 들어야 했다.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며느리 오면 하려고 미뤘다는 말까지 했다. 시댁에서 보낸 기간은 3일이었지만 그 사이에 몸무게가 3kg이나 빠졌다. 그런데도 남편한테서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 돌아오는 전차 안에서 그녀가 들은 말이라고는 일이 서툴다느니 인사를 제대로 못 한다느니 하는 잔소리 뿐이었다. 기가약한 아웃코도 참다 못해 몇 마디 말대꾸를 했지만 남의 눈도 있고 무엇보다 말다툼할 기력도 없어서 그냥 입을 다물어버렸다. 그 대신 마음속으로 내내 중얼거렸다. 이런 놈은 죽어야 해. 빨리 죽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런 행운은 아마도 찾아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절망적인 기분에 빠졌던 것이다. 낙하세 앞에서 남편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한 건 마음이 풀어진 상태에서 무심코 튀어나온 본심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나오코의 속마음을 흘려듣지 않았다. 진지하게 그녀의 바람을 들어주려고 고민한 것이다. 당신이 다른 남자 품에 안겨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참을 수가 없어. 게다가 그런 놈의 물론 나도 나우코는 말을 우물거렸다. 낙하세는 최근 들어 자기 아내와 전혀 성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닐 거라고 나우코는 내심 짐작하고 있었다. 그녀가 남편과의 정사에 대해 정확히 말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아닐까. 이혼해 줄 가능성은 없지? 유감스럽지만 아마 그럴 거야. 내 쪽은 어떻게든 될 것 같은데 뭐 위자료는 좀 줘야 할 테지만 이 남자는 위자료 같은 걸로 물러서 줄 사람이 아니야. 게다가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돈도 전혀 없고 그렇다면 결단을 내리는 수밖에 없어. 하지만 정말로 잘 될까? 잘 되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우린 영원히 함께할 수 없어. 낙하세는 침대에서 나오더니 가운을 걸쳤다. 음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웠어. 잠깐 들어볼래?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의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야. 우리 두 사람의 관계는 아무도 모를 테니까 내가 의심받는 일은 없어. 당신은 우선 어딘가에서 외박을 하고 그때 내가 당신 집에 숨어드는 방법이 어떨까? 강도 같은 걸로 위장한다는 거야? 그렇지. 경찰이 동기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면 일이 귀찮아지니까. 하지만 남편은 옛날에 유도를 해서 엄청 힘이 세. 정면으로 공격할 생각은 없어. 당신 남편은 항상 밤늦게 귀가한다고 했지. 주차장에 숨어있다가 차에서 내릴 때 뒤에서 공격할 생각이야. 어떻게? 어 그건 어 그건 뭐 지금부터 생각해봐야지. 낙하세는 아마도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둔 모양이었다. 하지만 나우코의 입장을 생각해서 입 밖에 내기를 망설이는 것 같았다. 사람들이 강도가 한 짓이라고 생각할까? 지갑을 훔치면 돼. 그런 정도로 경찰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 나우코는 걱정이 되었다. 자신들이 하려는 일이 그저 비현실적인 머나먼 일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괜찮을까? 당신이 혹시라도 경찰에 잡혀가면 난 난 정말 어떻게도 못해. 분명히 미쳐버릴 거야. 꼭 성공할게. 그러지 않으면 우리한테 미래는 없어. 낙하세는 침대에 걸터 앉아 나우코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을 꼭 맞잡으면서 그녀는 죽을 각오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의 결심을 더 굳히는 상황이 닥친 건 얼마 안되었을 때였다. 나우코는 남편에게서 놀랄만한 말을 들었다. 다음 달에 교토로 전근한다는 것이었다. 전부터 희망했었는데 이제서야 받아주더라고. 나는 다음 달 일찌감치 출발해서 살집 구해놓고 올 테니까 당신도 이사 준비 인사 드릴 때 인사 하는 거 이런 거 끝나는 대로 따라와 알았지? 항상 하던 대로 다카마사는 나우코의 사정을 배려해 줄 의사가 없는 모양이었다. 그렇게 급하게 말하면 곤란하다고 일단 반론을 제기했지만 함께 교토에 가지 못할 무슨 합리적인 이유라도 있느냐고 도리어 따지고 드는 통에 대꾸할 말이 없었다. 왜 교토에 정근하겠다고 희망했어? 그쪽에 가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 최소한 그 점이나마 물어보았다. 그쪽이 더 가깝거든 뻔한 걸 뭘 물어 다카마사는 귀찮다는 듯 대답했다. 나우코는 새삼 암울해지는 기분이었다. 가깝다는 건 후쿠시마의 시댁과 가깝다는 뜻을 터였다. 그가 시댁에 들어가 살려고 한다는 걸 그녀는 진즉부터 눈치채고 있었다. 그럴 거면서 왜 집은 샀어? 그건 문제없어. 문제가 없다니. 가지마사가 이제 곧 도쿄로 올 거야. 그 녀석이 이 집에서 살도록 이미 얘기가 됐어. 어떻게 그런 증오감이 결정적인 사례로 바뀐 것은 이때였는지도 모른다. 남편이 자신을 단순한 소유물로 생각한다는 걸 나우코는 절절히 깨달았다. 교토로 정근한다는 말을 듣자 나카세는 크게 초조해 했다. 일을 서둘러 해야겠어. 당신 집을 비울 수 있어? 항상 가는 호텔에서 그가 물었다. 어머니가 몸이 안 좋다는 얘기는 전부터 했었으니까 간병하러 2, 3일 친정에 갈 수 있을 거야. 아, 그럼 날짜를 빨리 잡아줘. 나도 거기에 맞춰 준비할 게 있으니까. 정말로 할 생각이야? 해야지.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무슨 소리야. 여기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이제 평생 만나지 못할 지도 몰라. 그래도 괜찮아? 나카세는 나우코를 꽉 끌어안았다. 나우코는 그의 품에 안겨 고개를 저었다. 나카세를 만날 수 없는 것도 평생 남편의 지배를 받는 것도 싫었다. 그 뒤 두 사람은 전화로 상의해가며 계획의 세세한 부분을 채워나갔다. 나우코는 남편 다카마사에게 토요일인 20일에 친정에 가겠다고 미리 말했다. 친정에 가는 건 허락해 주었지만 다카마사는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월요일에 자신이 귀가했을 때는 나우코도 반드시 집에 와 있으라는 것이었다. 그러면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올 때를 노릴 수는 없겠군.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회사가 쉬잖아. 그렇게 되면 남편이 집에 있을 때 감행하는 수밖에 없는 건가. 잠시 생각한 뒤 한밤중에 깊이 잠들었을 때를 노리자고 라카세는 말했다. 그 집이라면 몰래 들어가는 건 어렵지 않아. 아무리 유도를 잘해도 잠들었을 때는 힘을 못 쓸 거 아냐? 당신 남편이 요즘에 수면제 복용한 적 있다고 했지? 그런 약을 먹여두면 갑자기 잠을 깨는 일도 없을 거고. 하지만 유키노부 씨는 한밤중에 집에서 나올 수 있어? 그날은 출장가서 자고 온다고 대충 말해둘게. 와이프는 내 스케줄 같은 거 관심도 없으니까 그 점은 괜찮아. 하지만 이 계획도 금세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우코가 친정에 가 있는 사이에 다카마사도 집을 비운다고 했기 때문이다. 나도 토요일 밤에 후쿠이에 내려갈 거야. 그리고 월요일에는 곧장 교토에 가기로 했어. 취임 전에 미리 인사도 할 겸. 남편 다카마사가 그런 말을 한 것은 18일 밤이었다. 다음 날인 19일 오전에 나우코는 나카세에게 전화를 해 사정을 말했다. 그도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다. 그럼 실행에 옮길 기회가 전혀 없다는 얘기잖아. 그렇게 됐어. 왜 일이 이렇게 자꾸 꼬이는지 모르겠네. 하느님이 그런 짓 하면 안 된다고 타일을 신는 걸까? 그렇게 마음이 약해져선 안 돼. 틀림없이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아무튼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린 끝장이야. 다시 계획을 짜보겠다면서 나카세는 일단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한 시간쯤 지나 이번에는 그가 먼저 전화를 해왔다.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괜찮은 방법이 생각났어. 침착하게 내 말 잘 들어. 나카세가 말한 계획은 아닌 게 아니라 복잡한 것이었다. 들으면서 나우코는 메모를 해야 했다. 7장 불길한 바람처럼 가가 형사가 나우코에게 찾아온 건 다카마사가 죽은 지 12일째 되는 날이었다. 2층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집쪽으로 다가오는 가가의 모습이 보였다. 도중 한 어린애와 길가에서 얘기를 나누었다. 옆집의 아베 고에이였다. 제멋대로 남의 집 정원에 뛰어드는 그 애를 나우코는 그리 좋아하지 않았다. 나우코가 1층으로 내려간 것과 동시에 차인벨이 울렸다. 인터폰으로 방문자를 확인할 것도 없어서 그녀는 그대로 현관문을 열었다. 날 싫어한다는 건 잘 알지만 잠깐 물어볼 게 있어서요. 들어오세요. 선선한 태도에 가가는 좀 뜻밖이라는 눈치였다. 1층 거실로 그를 안내했다. 언젠가 낙하새와 마주하고 앉았던 소파에서 오늘 나우코는 형사와 마주 앉았다. 아 친구분을 만나봤어요. 시즈오카에 함께 가기로 했던 친구분이요. 아 그 친구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하는데 너무 바빠서 까맣게 잊고 있었네요. 나한테 전하는 말은 없던가요? 당신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한시바비 기운을 차렸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요. 폐만 끼친 채 미안하다는 말도 못했는데 시즈오카에 가자는 연락을 바로 그 전날에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전날 갑자기 전화가 왔었다고 친구분이 얘기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갑작스러운 얘기에도 냉큼 응할 수 있는 게 뭐 결혼 안 한 외기러기의 특권이라면서 웃더라고요. 그녀다운 말투라고 생각하며 나우커는 친구의 얼굴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왜 갑자기 그 친구분한테 연락했죠? 약간 정색하는 어조로 가가가 물어왔다. 어 갑자기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혼자 시즈오카까지 가는 건 너무 심심하잖아요. 역에서 만나자고 한 것도 당신 쪽이었다던데요? 그랬나? 잊어버렸어요. 게다가 택시 승차장 근처를 약속 장소로 지정했다고 하던데요. 대개는 비가 내릴 경우를 생각해서 역 안에서 뭐 이를테면 개표구 근처에서 만나기로 하지 않나요? 아 역 안은 사람들이 많아서 오히려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그런 거예요? 가가가 나우코의 눈을 지그시 응시했다. 그런 게 아니라면 뭐라는 거죠?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흥분하면 진다는 걸 알면서도 나우코는 저절로 목소리가 높아져버렸다. 가가는 문득 어깨에 힘을 빼는 듯한 몸짓을 했다. 약속 장소가 택시 승차장 근처였기 때문에 친구분도 사고를 목격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 그건 그 점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요. 누구라도 그런 끔찍한 광경은 보고 싶지 않을 텐데요. 가가는 늘 하던 대로 수첩을 꺼냈다. 승용차에 타려고 하는 순간에 트럭이 덮쳤기 때문에 피해자는 두 차 사이에 끼이는 모양새가 됐다더군요. 특히 상반신의 손상이 심하고 머리는 완전히 짓눌려서 그만해요! 나우코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아버렸다. 그때의 광경은 더 이상 떠올리고 싶지 않았다. 가가는 수첩을 덮었다. 아 그 사고 담당자한테서 얘기를 듣고 왔어요. 얼굴을 전혀 판별할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신원 확인의 근거가 된 건 피해자가 소지한 면허증하고 그 옆에 있던 가족 즉 당신의 증언이 다였다고 하던데요.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한테도 물어봤어요. 관뚜껑을 열고 고인과 마지막 작별을 하는 통상의 의식이 남편분의 경우에는 없었다고 하더군요. 얼굴이 뭉개졌기 때문이라던데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실제로 그랬으니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자 가가는 몸을 앞으로 내밀며 테이블에 두 손을 짚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잠깐 들어볼래요? 우스운 얘기라고 흘려넘기셔도 괜찮습니다. 그야 상관없지만 난 난 이제 그만 시장을 가봐야 해요. 이를테면 A라는 여성이 B라는 남성을 살해했다고 칩시다. 가가는 계속 얘기를 이어갔다. 고의적이었는지 어떤지는 모릅니다. 중요한 건 그녀에게는 자수할 마음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자수하지 않고 어떻게든 경찰의 의심을 피할 방법은 없을까 하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녀는 또 다른 C라는 남성한테 도움을 청하기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가? C한테 부탁을 해서 그가 B인척 제3자 앞에 모습을 드러내달라고 한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사체가 발견될 때까지 A의 알리바이는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A는 친구와 함께 2, 3일 도쿄를 떠나 있기로 했습니다. 잠깐만요 가가씨 이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B인척 모습을 드러냈던 C가 사고로 죽어버렸습니다. A는 어쩔 줄을 몰랐겠죠. 하지만 단 한 가지 행운이 있었습니다. 사체의 신원을 판별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A는 마지막 승부에 나섭니다. 즉 그 사체는 B라고 증언을 하고 C의 사체를 B로서 화장해 버린 겁니다. 말도 안 돼! 나우코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러니까 그게 나카세 씨라는 건가요? 최소한 확인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그때 사망한 사람의 혈액이 아직 사고 차량에 묻어 있었어요. 남편분의 머리카락 하나만 있으면 DNA 감식이 가능합니다. 남편의 머리카락 같은 거 이제 없을걸요? 그 뒤로 수없이 청소를 했으니까요. 그 점은 괜찮습니다. 남편분은 회사에 전용 작업 모자를 갖고 있었어요. 거기 몇 가닥의 머리카락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감식이든 뭐든 해보시면 되잖아요. 나우코는 빠른 걸음으로 주방으로 갔다. 그리고 유리잔에 물을 따라 단숨에 마셔버렸다. 가가가 이상하게 생각하리라는 건 이미 각오했다. 서있기도 괴로울 만큼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었던 것이다. 8장 오늘은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나우코가 물을 마시고 돌아오자 가가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이제는 과학의 힘에 매달릴 수밖에 없겠군요. 나우코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적절한 말이 생각나지 않았던 것이다. 어라? 이게 왜 젖었지? 가가가 자신의 오른쪽 옷소매를 보고 있었다. 손목 위쪽의 소매에 물이 묻어있었다. 가가는 손수건을 꺼내 닦으며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나우코도 덩달아 위를 보았다. 가슴이 철렁했다. 정확히 가가가 앉았던 자리 위쪽의 천장이 눅눅하게 젖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이상하네. 비오는 날도 아니고 게다가 새집에서 빗물이 샐리도 없는데요. 아 아까 2층에서 깜빡 꽃병을 넘어뜨렸어요. 꽃병이 꽤 커서 그 물이 바닥에 스며진 모양이네요. 어 그러면 빨리 조치를 하는 게 좋겠군요.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렇습니까? 그럼 나는 이만 가가는 현관으로 향했다. 가가가 나가자 나오코는 현관문을 잠갔다. 저절로 한숨이 새어나왔다. 프로 형사는 역시 무섭다는 걸 실감했다. 아마추어가 생각해낸 계획 따위는 아주 사소한 힌트로도 척척 간파해내는 모양이다. 가가가 조금 전에 말했던 내용은 낙하세가 세운 계획과 거의 똑같았다. 다른 점은 남편을 살해하는 역할을 맡은 게 나오코가 아니라 낙하세 본인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마지막까지 그녀에게 험한 짓을 시키려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을 위해 하는 일이지만 위험한 일은 자기 한 사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리라.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건 토요일 뿐이야. 게다가 당신이 집을 나온 뒤 아직 살아있는 남편의 모습을 제3자가 목격할 수 있어야 해. 전화로 낙하세는 그렇게 말했다. 내가 시지오카로 떠난 뒤에 그 사람은 곧바로 후쿠이에 가기로 했어. 그렇다면 기회가 없을 텐데. 그러니까 낙하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실제로는 당신이 집을 나오기 전에 범행을 끝낼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어... 말하자면... 낙하세가 말한 계획은 다음과 같았다. 우선 토요일 저녁에 나오코는 남편 다카마사에게 수면제를 먹인다. 그가 잠이 들면 나오코는 낙하세에게 연락한다. 그녀가 옆집에 인사하러 가 있는 사이에 낙하세는 집에 몰래 들어와 다카마사를 죽인다. 그리고 그는 다카마사의 옷을 입고 옆집에서 돌아온 나오코를 자동차로 역까지 배웅한다. 제3자와 역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해서 다카마사가 살아있다는 증인이 되도록 한다. 단지 이 제3자는 다카마사의 얼굴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잘 될까? 나오코는 전화로 몇 번이나 물었다. 막상 해보지 않고선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자꾸만 묻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잘 될 거야. 낙하세는 그때마다 대답했다. 그는 스스로에게도 그걸 다짐하려고 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 모든 계산이 다 어그러져 버렸다. 나오코는 계단을 뛰어올라갔다. 복도를 빠른 걸음으로 걸어 침실로 들어갔다. 얼핏 보기엔 방 안에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바닥이 젖은 것 같지도 않았다. 하지만 1층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면 그 원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다. 그녀는 더블 침대로 다가가 위에 씌운 담요를 벗겨냈다. 그리고 베개를 내려놓고 매트를 걷었다. 썰렁한 공기가 그녀의 얼굴에 와 닿았다. 매트 아래는 나무 틀로 에워 쌓인 공간이었다. 지금 그곳은 나우코만의 비밀의 세계였다. 그녀는 그 안을 점검했다. 하지만 이상은 없었다. 물이 셀 리가 없었다. 이상하네. 그때였다. 역시 거기였나요? 복도 쪽에서 소리가 들렸다. 흠칫 놀라서 돌아보니 가가가 천천히 방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슬픈 표정이었다. 나우코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조금 전에 떠났던 형사가 어떻게 여기 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내리를 스쳤다. 그와 동시에 그런 건 별 문제도 아니란 마음이 들었다. 마침내 와야 할 때가 온 것 뿐이다. 정원 쪽으로 들어왔어요. 거실 유리문의 고리를 미리 내려두었거든요. 돌아가는 척하고 다시 슬쩍 들어왔다는 말인 모양이다. 그럼 물이 샜다는 건 이거예요? 가가는 오른손에 들고 있던 걸 내밀었다. 그건 플라스틱 물총 이었다. 분명 옆집 아이 아베 고헤이가 갖고 놀던 장난감이 터였다. 아까 당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물총으로 천장에 물을 뿌렸어요. 그러면 당신이 틀림없이 비밀장소를 열어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속임수를 써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강제수색만은 피하고 싶었어요. 이해해 주십시오. 가가는 머리를 숙였다. 어떻게 여기에 감췄다는 걸 다른 곳은 생각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람 하나를 감추고 게다가 간이 냉동실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라면 침대 아래뿐이죠. 이런 추운 날씨에 이방 창문만 항상 활짝 열려있는 것도 의심스러웠어요. 마치 방 전체를 얼리려는 것처럼. 집안에 사체가 있다고 확신했던 모양이군요. 그건 간단한 산수였어요. 두 남자가 사라졌고 한 사람의 사체는 이미 화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한 사람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그렇군요. 나우코는 바닥에 무릎을 짚었다. 그래요. 간단하네요. 그 간단한 계산이 어그러진 것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중요한 힌트는 옆집 아주머니의 말에서 얻었습니다. 아베 기누에 씨요? 그래요. 장례식 뒤에 당신은 냉동식품만 드셨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당신한텐 냉동고가 필요했는지도 모르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난 건 사체를 토막내 냉동했다는 것이었죠. 나우코는 나우코는 고개를 저었다. 듣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끼쳤다. 네. 그런 건 당신으로선 어려운 일이죠. 게다가 이 집 냉장고를 보니 아무리 토막을 내도 한 사람분의 사체가 들어가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뭔가 다른 가능성을 찾아야 했어요. 그래서 이 근방의 약국을 탐문해봤습니다. 당신 사진을 들고 가가의 말을 듣고 나우코는 한숨을 내쉬었다. 날 기억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네. 꽤 많았어요. 본행제를 너댓게씩 사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으니까요? 그렇겠네요. 나우코는 피식 웃었다. 자조의 웃음이었다. 좀 더 여러 약국을 돌았어야 하는데 편의점도 알아봤어요. 역앞 가게에서 당신이 매일같이 얼음을 사갔다는 증언을 얻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얼음을 사고 돌아오는 길에는 꽃집에 들르는 게 당신의 일과였어요. 얼음 네 정말 무거웠어요. 관 속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시죠. 나우코는 침대에서 한걸음 물러섰다. 보세요. 가가가 침대로 다가왔다. 그는 지문이 묻을까봐 그러는지 하얀 장갑을 끼면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나우코는 그의 얼굴을 응시했다. 형사는 일순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곤 이어서 이상하다는 듯한 눈빛이 되었다. 그리고 이윽고 놀란 얼굴로 바뀌었다. 이건 네 그래요. 다가씨가 상상한 것 하고는 다르죠. 어떻게 된 거예요? 계산이 어그러졌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시선을 떨구었다. 침대 안에 관에 누워있는 것은 남편 다카마사가 아니라 나카세 유키노브의 사체였다. 구장 20일 저녁 옆집에 아베 기누에게 인사를 한 뒤 나오코는 집으로 돌아왔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범행을 마친 나카세 유키노브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현관에서 그녀를 맞이한 것은 나카세가 아니라 남편이었다. 그는 나오코의 짐을 손에 들고 있었다. 꾸물거리다 느꼈어. 친구를 여기서 만나기로 했댔지? 그렇게 말하더니 구두를 신고 맨큼 밖으로 나갔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지 못한 채 나오코는 남편의 뒤를 따라 나갔다. 다카마사는 벌써 차에 타는 참이었다. 계획이 바뀌었는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나카세 쪽에서 뭔가 사정이 있어서 범행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니 나오코는 적잖이 섭섭하면서도 역시 마음이 턱 놓였다. 살인이라는 큰 죄는 범하고 싶지 않았고 나카세에게도 그런 죄를 저지르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속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앞으로의 일은 시지오카에 다녀온 뒤에 생각하자 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차 안에서 남편은 내내 말이 없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녀는 그리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아내가 집을 비울 때면 언제라도 부르퉁한 얼굴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남편이 입을 연 것은 여기 저만치에 보였을 때였다. 낮은 목소리로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왠지 나우코는 등줄기가 오싹했다. 분명 불길한 말이 튀어나올 거라고 직감했다. 나우코 날 얕잡아보면 안 돼. 네가 집에서 뭘 하는지 내가 다 께고 있으니까 무슨 말이야? 네가 시즈오카에서 돌아오면 가르쳐주지. 아무튼 나쁜 건 너희들 쪽이야. 너희들 이라고 표현한 걸 보면 남편이 그녀와 낙하세의 관계를 알고 있다는 게 틀림없다. 그것도 충격이었지만 무엇보다 마음에 걸린 건 낙하세가 지금 어떻게 됐는가 하는 거였다. 하지만 그런 걸 남편에게 물어볼 수는 없었다. 그런 상태로 자동차는 역에 도착했다. 다카마사는 차를 세우고 트렁크를 열어 나우코에 짐을 내렸다. 그리고 그녀를 쓱 흘겨보더니 다시 차에 타려고 걸음을 옮겼다. 사고가 일어난 건 그 순간이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알지 못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이 타고 있던 차의 옆구리에 거대한 트럭이 머리를 들이받고 있었다. 주위의 소란스러운 소리와 사람들이 뛰어오는 소리도 유리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멍하기만 했다. 그리고 그 다음 일을 생각해내려고 하면 나우코는 항상 기억이 혼란스럽다. 경관이 진술조사를 했던 게 병원이었는지 경찰서였는지 조차 생각나지 않았다. 함께 시지오카에 가기로 했던 친구가 계속 곁을 지켜주다가 집에까지 데려다 준 것만 겨우 기억에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 뒤에 이 일은 선명하게 기억이 난다. 정신나간 사람처럼 허청허청 침실에 들어와서 불을 켠 순간 그것이 눈에 뛰어들었던 것이다. 침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건 나카세 유키노브였다. 그래도 그녀는 달려가 그의 몸을 흔들어 보았다. 그 눈꺼풀이 열리기를 필사적으로 기도했다. 하지만 반응은 없었다. 나우코는 모든 걸 깨달았다. 나카세는 거꾸로 남편에게 살해된 것이다. 나중에 보니 남편은 수면제를 먹지 않았었다. 나우코와 나카세의 계획을 눈치채고 자는 척 하면서 나카세를 기다린 것이었다. 처음부터 남편에게 살이가 있었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다. 나카세의 사체를 발견했을 때는 의도적으로 살해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마음이 들었다. 두 번 다시 아내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나카세를 위험만 하려고 했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나카세의 몸에 눈에 띄는 외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찬찬히 관찰해보니 손으로 목을 조른 듯한 흔적이 희미하게 보였다. 유도 선수였던 남편이 협박할 마음으로 목을 조르다가 깜빡 지나치게 힘이 들어갔는지도 모른다. 나쁜 건 너희들 쪽이라던 남편의 목소리가 되살아났다. 그건 자신이 깜빡 상대를 죽이고 만 것에 대한 변명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진상은 물론 알 수 없었다. 분명한 건 남편이 나오코와 나카세의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며칠 전 남편의 책상 속을 정리하다 보니 녹음 테이프 한 개가 들어 있었다. 거기엔 나오코와 나카세의 전화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다. 아무래도 집전화에 도청기를 설치해둔 모양이었다.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채고 그걸 확인하려고 한 것이리라. 그런데 그 대화 내용이 자신을 죽이려는 계획이었으니 나오코와 나카세에 대해 강한 증오를 품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남편이 후쿠이에 간다고 했던 것도 거짓말이었다. 두 사람이 이번 계획을 포기하게 하려고 그렇게 말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나카세가 나오코의 출발 직전에 실행에 옮긴다는 방법을 생각해냈고 그걸 알게 된 남편은 집에서 그를 기다리기로 했을 것이다. 나카세씨 부인에게 전화한 것도 남편분 이었겠군요. 나오코의 말을 다 들은 뒤 가가영사가 말했다. 그렇게 해서 두 분을 헤어지게 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나하고 나카세씨의 관계를 알았으면서 왜 나한테 직접 말을 안 했을까요? 가가영사에게 물은 것이라기보다는 혼잣말에 가까웠다. 남자는 여러가지 타입이 있어요. 평소에는 횡포하고 무신경 하면서도 막상 여차할 때는 아무 말도 못하는 남자들이 많아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일 경우엔 더욱더 그렇죠. 남편이 날 사랑했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카세씨를 죽인 뒤에도 우선 당신을 역가지 배웅 했겠죠. 당신이 친정에 가있는 동안 혼자서 사체를 처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분명 당신한테 그 일을 거들게 했을 겁니다. 나우코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럴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제는 확인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리고 그녀에게 그건 어느 쪽이든 상관없는 일이었다. 한 가지 물어볼까요? 당신은 이런 식으로 나카세씨의 유체를 보존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었어요? 언젠가는 땅에 묻거나 태울 생각이었습니까? 설마 정신없이 정신없이 침대 밑에 감췄어요. 그러고 나니까 부패할까 봐 걱정이 되더군요. 남편이 일로 장이사를 만났을 때 혹시 장례식이 늦어지면 사체를 보냉제로 얼려둔다는 말을 들었어요. 나도 나도 그 방법을 쓰기로 했죠. 안쪽에 스티로폼을 깔고 보냉제를 스무 개나 넣었어요. 따로 스무 개는 냉동고에 넣어서 얼리고 매일 저녁마다 갈아주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러고 있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만둘 수도 없었죠. 다가씨에게 들켜서 솔직히 마음이 놓이기도 해요. 전화를 좀 써도 될까요? 나우코는 방 한쪽 구석을 가리켰다. 화장대 위에 무선 전화기가 놓여있었다. 가가가 다가가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번호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과장님이십니까? 네, 가가예요. 예상했던 대로 집안에서 변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서둘러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주소는요? 가가가 전화하는 소리를 들으며 나우코는 관에 손을 내밀었다. 나카세 유키노부는 그녀가 발견했을 때 그대로 온화한 얼굴로 눈을 감고 있었다. 그의 몸 주위에는 얼음봉투와 보냉제와 함께 마거리트 꽃이 장식돼 있었다. 언젠가 그가 나우코에게 준 꽃이다. 마거리트의 꽃말은 마음에 감춰둔 사랑이래. 소년처럼 뺨을 붉히며 그는 그런 말을 했었다. 나우코는 그의 뺨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그것은 차갑고 돌처럼 딱딱했다. 이제 이별이네. 얼어붙은 그의 뺨에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다. 네, 이렇게 어긋난 계산 어그러진 계산 소개해드렸습니다. 히가시노 계곡의 작품이 훌륭한 이유는 이렇게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요. 인간의 그 다면성을 담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구독!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는 또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새로운 책들 찾아보겠습니다. 음, 무더운 여름 건강히 잘 보내세요. 네, 헤어지기 아쉬워서 자꾸 말이 길어지네요. 물러갑니다.